제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와께 즐거운 찬성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치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0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비록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도 느끼실 줄 압니다만 저도 이 본문 가운데 이 10편, 100편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10편의 저자는 이 10편 가운데 기쁨 이 10편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그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같이 본문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본문의 속에서 기쁨이 표현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는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5절 전체가 다 기쁨이 다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로 만든 찬송도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찬송의 후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니 나 항상 기쁨하네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니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찬양을 지은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눈 이후에 이 본문의 찬송 10편 100편으로 만든 이 찬송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이 찬송을 같이 한번 가족끼리 불러보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10편의 저자는 왜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변 사람에게 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받아서 기쁜 걸까요? 아니면 좋은 일이 그에게 생겨서 기쁜 걸까요? 큰 집을 사서 아니면 좋은 차를 받아서 당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말을 받아서 기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기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3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저자가 기쁜 이유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그가 우리의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에 우리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과 그리고 부족들과 사람들을 보십시오 역사에서 살펴봐도 모든 부족들 모든 나라들 다 제각기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을 만든 존재를 찾게 되어 있는 존재고 인간의 모든 마음에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신의 저자도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그가 누구인 줄 아는 것으로만 해도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기쁨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고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이렇게 완벽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기쁨을 따라갈 때 세상의 이 인스턴트 조이를 우리가 그 조이로 그런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더 큰 자극과 이 세상의 기쁨을 찾아 헐떡이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그것을 계속 갈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2절과 4절 모두 다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객 가운데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냥 세상의 다른 창조물처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서 기쁨을 얻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객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힘든 문제 가운데 둘러싸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눈을 조금 더 돌리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채우다 보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그 기쁨이 금방 식어서 더 갈증이 나고 그리고 더 목이 마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 세상의 기쁨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속을 차고 넘치게 하는 전혀 다른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악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유한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볼 때 우리의 못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 가지씩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오늘 이 시인의 저자처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 나의 창조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우리의 깊은 슬픔과 수추와 제약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감사의 이유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창조자 되신 주님 가운데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과 영원하심 그리고 그분의 당신의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내 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내 풍정에 들어가서 내게 감사하며 내 이름을 송축할지여나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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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를 신의 향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지 다시 한번 열해 즐거이 불러 영호하리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게 나하니 영호하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를 신의 향이라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영호하리 영호하리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게 나하니 영호하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를 신의 향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한 상상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아멘 아멘 주의 선실하시니 다시 한번 주의 선함과 다시 한번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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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주의 선실하시니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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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선실하시니 전통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추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을 들어와서 그 이름을 송축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을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주님을 송축할지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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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